마이티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장맛비가 지난 이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전용 칸에 전동 킥보드가 떡하니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한없이 기다리다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왔는데요.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찬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다, 편리하다, 혹은 너무 위험하다, 사고 날 뻔했다 이런 의견도 좋고요. 전동 킥보드 이렇게 탔으면 좋겠다, 헬멧은 쓰고 타자, 제안 등 모든 의견 좋습니다. 담으로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 우물점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 명 플러스 의견 보내주신 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3분 요가 사전 녹화된 영상 띄워드리고요. 2분은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일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집중받고 있는 탈 것들,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편리하게도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불편함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두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전동 킥보드는 새로운 이동수단계에게 뜨거운 감자가 됐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쩔 수 없는 변화라는 의견도 있지만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애청자분들의 의견으로 더 풍부해지는 반찬 토론,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찬 토론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어제 애청자분들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코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뭐냐. 문자를 받았는데 반찬 토론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요? 참 겸손하기가 힘드네요. 더 재미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두 달 같이 하면서 겸손은 정말 1도 찾아보기 힘드네요. 요즘은 겸손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전기 자동차 이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옆에 지금 준비를 해왔죠? 이걸 여기 어떻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전동 킥보드. 네. 지금 기술감독님이 직접 타시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협찬 받으신 거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 자동차가 좀 늘어나면서 아파트 주차장 등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인데 이 장소를 두고도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주차난에 전기차 충전하는 구역을 따로 비워둬야 하냐. 아파트 퇴근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면 주차 공간 부족한 곳은 몇 바퀴씩 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공간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세우면 그러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이 지자체 자체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보통은 사실은 전기차 구역이 안 세우죠. 그런데 지금 나는 세울 데가 없는데 만약에 전기차 구역이 몇 개 비어있다. 그러면 정말 약간은 조금은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전기차 구역은 좀 비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팀장님은? 그거 비워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아니요. 이 의견은 저도 동일합니다. 전기차 또 타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데 단지에 전기차가 한 데도 없는 그런 단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곳은 좀 절추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사실은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등록을 받아서 주차를 아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등록된 차량 안에서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없는 경우에는 좀 예외로 두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은 사람의 어떤 양심상 거기에 잘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어렵긴 하네요. 일단은 뭐 구역이 비어있더라도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이건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좀 짜증이 나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주차를 못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세울 때는 없는데 거기가 비어있다면.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좀 고뇌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생활 속에 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만큼 논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생각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부분도 발견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새로운 이동수단계의 뜨거운 감자 전동킥보드. 저는 그 규제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원래는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차도로 다녀야 되는 게 맞아요. 마차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끝차로를 이용하게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행위더라고요. 물론 인도에서도 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전거가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같은 것들이 차도에서 함께 달릴 때 보면 운전할 때마다 좀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여서 오히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위험도로 생각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달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로 달리는 것이 맞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일이거든요. 이 의견도 저랑 같네요. 그래요? 자전거 도로로 이어서. 자꾸 저 따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다 보니까. 지다니요. 생각이 다른 것뿐이죠. 그렇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꼭 소지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면허 없는 사람들이 타면 탑승자도 또 외부 사람들도 더 위험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예상인데 아마 확인해보면 없는 분들 중에 타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산업시대 자동차 나올 때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그다음에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도 사고도 많고요.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을 보면 현행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금지였다가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자동차들도 사실은 옆에 달린다고 배려해 주지는 않거든요. 쌩쌩 달리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 위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철저히 하려면 일단은 헬멧을 꼭 쓰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차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사망 위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인도나 자전거 도로까지는 자전거 도로까지는 제가 볼 때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인데 대신 단속을 좀 더 해야겠죠. 면허증 소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우리 어떤 공권력이나 경찰분들의 인력상 그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의견이 오늘 신기하게 동일합니다. 그럼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오늘 반찬이?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은 헬멧도 마찬가지고 면허도 당연히 있어야 타게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좀 보험 같은 것도 의무 가입하기. 그렇죠. 그러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회에서 또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시간도 걸리고 이거를 어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캠페인 형태가 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헬멧 같은 거 이런 거 꼭 어릴 때부터 착용이 법으로 그거를 제재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안전불가능증이 있기 때문에 거리 가다 보면 안 하신 분들이 거의 한 100%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넘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규제하는 쪽으로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떤 의견 올라오나요? 5408번님께서는 생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주의사항 의견 제출합니다. 아이 친구가 학교 학교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아이는 많이 다쳤는데 또 도망을 갔다고 하시네요. 잡기도 어렵겠군요.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의견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의견은 헬멧을 꼭 쓰고 속도 제한 법정으로 규제해주고 도로 인도 구분에서 지정된 곳에만 타고 클락션 올리고 서행하고 학교 스쿨존이나 인도는 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스쿨존 같은 경우도 쌩쌩 달려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요. 빨라요. 저걸 심지어 또 불법으로 개조해가지고 더 빠르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철저히 단속해야 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차량으로 분류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로만 갈 수가 있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거나 이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고 헬멧 착용도 필수인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좀 벌금 강하게 해야 되고요. 또는 사람의 어떤 생명과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676번님께서는 역시 슬기로 라디오 생활하시면서 저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는데 저는 새벽 일을 많이 합니다. 마포구의 전동 킥보드가 따르릉이죠. 따르릉이? 따르릉이처럼 운영되고 있잖아요. 진짜 아무데나 막 방치돼 있고 주차하는 곳이 있는데도 킥보드는 그렇지 않은지 한 번은 차도에 세워져 있는 걸 봤다. 저도 봤어요.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야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저는 어디 갔나 했는데 그게 그냥 거기다 놓고 가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아무데나 그냥 놓고 가면 이걸 GPS로 추적해가지고 이 업체가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추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진짜 길가 한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보고서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2271번님께서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라니보다 무섭다고 하셨네요. 표현이 정말 좋네요. 저도 얼마 전에 강화도 한 번 놀러 갔다가 고라니 때문에 아주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고라니로 이야기가 새긴 했는데 진짜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면허를 따로 따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스쿠터 타봤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예전에 그냥 킥보드 전동 말고 타봤던 기억으로 이제 타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면허를 따게끔 추후에는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 교육처럼 기초 이론이라든지 수칙, 실기, 주행 에티켓 이런 거 교육 없이 지금 왜냐하면 모든 게 개발이 굉장히 빨라요. 법이 그걸 좀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전동기라든지 이런 운송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그 법 안에서 뭔가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좀 큰 테두리 안에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랑 갈립니다. 어떻게 돼요? 저는요. 조금 더 심하게 말을 하면 지금 다 타는 거 다 멈춰라. 또 유리수술을 드시는군요. 어떻게 멈출 거예요? 멈추고요. 다 수거합니다. 수거하고 법과 제도를 먼저 정착을 잘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좀 풀어주면 좋겠다. 아니 그럼 이걸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잠깐만 멈추는 거죠. 얼마나 멈춰야 되는지. 이렇게 또 대책 없는 양반이에요. 저는 진짜 그 정도로 운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고요. 그건 맞아요. 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코너 돌고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특히 일단 인명사고가 날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지금 뭐 면허 없는 분들도 운전을 하고 있고 헬멧도 안 쓰고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예 멈춰라. 아예 멈춰라. 아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 어린아이 유아적인 지금 발상이고요. 이거를 전체가 멈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규제 같은 걸 좀 다듬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 무단 주차된 전동 킥보드한테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 걸 이제 조례 개정 절차 받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킥보드를 불법 적치물로 간주해서 수거 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인들 것도 있지만 공유 형태로 쓰는 분들은 그럼 이 과태료 누구한테 줄 것이냐. 누가 탔는지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약간의 빈틈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YT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면허 없이 타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역행하는 전동 킥보드 제 사이드미러 치고 가는데 방법이 없더군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멈춰야 된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난 여론 같은 게 안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전동 킥보드를 최영진 아나운서 옆에다 놨어요. 반대하는 분 옆에다가. 참고로 제 건 아니고요.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발로 차고 싶네요. 제 건 아니고 기술감독님이 타시는 걸 거치를 했는데 이 정도로 저는 좀 과격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많이 걱정이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공유업체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전용 주차 공간 마련해서 반납한 다음에 전동 킥보드 주차 모습을 찍어 올리라고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차원의 어떤 지자체하고 주차 관련 업무 협약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용량만은 51곳에다 주차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차존에 반드시 주차하게끔 자전거도 사실은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좀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1971번님께서도 전민기 팀장님 너무 멋있다고 하시면서 전기 킥보드 위험합니다. 따릉이처럼 민간 자전거와 전기 킥보드도 거치대를 좀 승인받아서 거치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릉이도 무단으로 이용해 마음대로 방치하는 일이 많아서 방치된 따릉이 신고하는데 하루에 10번이 넘습니다. 따릉이 이용하는 시민들이요. 무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따릉이 거치대에 거치해 주세요. 하셨고요.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전동 킥보드도 번호판 다 달고 관리해야 한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봤는데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으면 이거 일일이 다 가서 가져오셔야 되고 또 차에 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주차공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받아들이고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혼란스러운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사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각 지자체에서 많은 또 고민과 또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좀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위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의견을 이렇게 바보라고 표현하시는 걸 좀 지양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사과드릴게요. 아나운서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27하나 번님께서는 전동 킥보드용 패셔너블한 헬멧을 만들어서 이렇게 SNS에 인증샷 올리는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좋다. 그런 거 좋네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캠페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캠페인도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캠페인은 많이 하는데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홍보가 좀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아마 사고 같은 거 집계해보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강하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마님께서는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정말 여기저기 주차해 놓은 게 제일 문제입니다. 맞아요. 주로 학생들이 타니까 아무 곳에나 주차합니다. 차가 가지를 못해서 손으로 이동시키는데 진짜 무거웠어야 하셨거든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여기 옮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접 옮기셨군요. 제가 옮겼어요. 오늘 반찬 토론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막는다는 생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하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을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SNS 같은 거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누군가 계속 내줘야 되거든요. 최영진 아나운서도 거기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안 탈래요. 저는 더불어서 헬멧도 좀 잘 쓰시고요. 안전법규 잘 지키시고 또 주차도 잘 해주시면 하나의 문화로 잘 조성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사이터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어제 바시스트 산하? 바시스트 산하. 1단계 동작으로 플랭크 배워봤는데 오늘 드디어 완성할 차례죠? 맞습니다. 오늘 바시스트 산하 동작 완성해볼 차례인데요. 어제 1단계 배웠으니까 오늘 2단계 완성 동작으로 한번 바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플랭크 하시면서 좀 푸짐해서 그런지 좀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어제 뭐 하루 했다고 들어가나요? 플랭크만 해도 배가 좀 당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또 이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1단계 자세부터 플랭크를 기본 자세로 시작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엎드려서 나의 몸의 상체가 바닥에 마주 보도록 하셔서요. 어깨 밑에 손목 두 손바닥 어깨 너비만큼 멀리 벌려주시고요. 발끝 세워서 복부 힘 주세요. 그리고 머리와 등 일직선 상태로 유지하시면서 플랭크 자세를 기본 동작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배운 동작을 기본 자세로 그렇죠. 그 자세가 기본 자세로 시작해볼 텐데요. 플랭크에서 오른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내면서 왼쪽 어깨를 열어내볼게요. 그리고 양발 뒤꿈치를 오른쪽 바닥으로 쓰러뜨려 볼게요. 그러면 오른발날 위에 왼발 그대로 포개어보면서 나의 다리와 오른손만으로만 상체를 짙대게 볼게요. 복부 힘 이때 옆구리와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질 텐데요. 오른쪽 골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균형을 잡아볼게요. 지금 듣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동작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꼭 보시고요. 균형 먼저 잡아보시면서 균형이 잡힌다면 왼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 볼게요. 너무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이 동작 균형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균형 잡기 전에 오른 골반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른 골반과 오른 엉덩이를 하늘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주셔야 돼요. 옆구리에 힘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힘을 딱 주시고요.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리면서 자세 유지하시고 꼭 3번. 이해 됩니까 이게? 조금 살짝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플랭크 자사에서 오른손만 바닥에 짚고요. 두 발끝을 오른쪽 뒤쪽으로 쓰러뜨려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왼손을 허리 주춤으로 허리 위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그 상태로 오른 골반을 계속 하늘 위로 끌어올릴게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균형이 잡히셨다면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릴게요. 버티세요. 복부. 힘. 그 상태로 3초 호흡하시면서 옆구리 힘 자극이 들어가실 텐데요. 호흡 유지하면서 이 동작 이어가시면 됩니다. 요즘 요가가 잘 나간다고 한 4분씩 쓰시네요. 벌써 4분 됐나요? 어제 동작 먼저 좀 연습하시고요. 오늘 동작 이어서 또 해보시면 균형 감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고요. 문자 의견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0707번님께서는 전동 킥보드 정말 문제입니다. 먼저 재정이 필요하더라도 시스템을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증을 인식해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사용한지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공간도 비와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릉이가 주차된 곳에서 비 맞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노무 관련 그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점 0945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 말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점 0945 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다음 해에 최저임금이 논의됩니다. 올해도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치열한 논의를 거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지난해 오늘이죠.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직장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죠. 오늘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노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상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온다는 건 아무래도 아직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뭐 개선돼야 될 점도 많고요. 결국에는 노동 분쟁은 또 다른 한켠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의 이해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 잘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노동계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 그다음에 사용자위원은 삭감안을 제시했죠. 거기에 대한 제시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또 올해도 공의위원이 제시한 안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니까 거기에서 반발해서 민주노총에 있는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은 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나 표결에 불참했죠. 그래서 이게 왜 반발이 심하냐 하면 사실 원래는 작년보다 내년이 1.5% 인상 정도 되는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IMF 때도 2.7%가 인상이 됐고 2010년도 금융위계 때가 2.75% 인상돼서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가 심하냐 경제가 불황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노동국의 의문이 있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파가 있겠죠. 그렇죠. 여파가 있는데 너무 최저치다. 이게 사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측으로 보면 결국에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편의점에 있는 협의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반발하고 주유수당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폭인데요. 이번 결정을 확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다음 달 5일까지 8월 5일까지 노동부에서 고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시. 그런데 지금껏 역사상 재심의는 한 번도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지금까지는 시간당 8,72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고 본다면 최저 월급이 거의 한 3만 원 정도밖에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최저 월급 주 40시간이라면 179만 5,310원인데요. 내년에 오른 건 보면 1.5%를 얻으니까 182만 2,480원입니다. 그다음에 주유수당 포함한 시급을 말씀드리면 항상 최저임금 시간급의 120%가 주유수당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주유수당 포함한 내년도 시급은 1만 464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정리하면 얼마 정도를 받는 겁니까? 월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신다면 182만 2,480원. 182만 2,480원. 최저임금 적용 40시간에 대한 월급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위 친구들, 동료들 물어봐도 그렇게 좀 바뀐 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1년 동안 좀 어땠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직장 내 괴롭힘 1주년을 맞이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1주년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한 내역을 들여다보면요. 역시나 응답자의 71%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변화가 없다. 심지어 8.4%는 오히려 늘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늘었다고? 네. 직장 내 괴롭힘이. 그다음에 추롭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고요. 복수응답이긴 하지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다. 그다음에 신고 체계나 규정이 미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월까지 발표된 노동부 신고 건수는 약 4,100건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된 행정 지도, 행정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역시나 18%에 불과했습니다. 18%?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그동안 실무에서 많은 상황을 또 접해오셨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1년 내에 그래도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면 20%는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1년 내에 20% 변화는 좀 괄목할 수준 아니냐라는 응답도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을 하는 목소리는 거셉니다. 총 4가지로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은 경비원분들에 대한 입주민들에 대한 갑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제3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 규율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3자에 대한 외부적 괴롭힘에 대해서 규율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니까 고객이나 다른 입주민이나 이런 데에서 교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사이니아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거는 역시나 직장난 괴롭히면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사이니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나 큰 의문이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는 불이익 조치하며 사업체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나 어떤 인사당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지 직접적인 불이익은 조치나 규정해놓지 않거든요. 그거랑 네 번째는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실시해야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걸 고쳐나가려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빨리 만들어야 했다. 법정 의무 교육에 포함이 안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정해진 법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실생활에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동료관이나 우리 상사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인사부서나 사내고충처리위원한테 역시나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든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우선은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해서 우회적으로 회사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고 1522에 9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공인노무사나 전문 상담가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선임은 어떤 징계가 있나요?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절차나 이런 건가요? 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회사의 인사부서나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한테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응해서 그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 규모가 너무나 작다고 하면 회사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는 걸 신고를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법에 의해서 회사는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라는 절차가 이루어져기 되었거든요. 이 절차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한 번만 다시. 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인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해서 전국에 8개 기관에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번호가 1522에 9000번. 1522에 9000번. 네. 9000번으로 하시면 그 지역별로 내선번호 누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로 바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많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무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단문호 10번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45 우물점0945번으로 그 어떤 노무상담도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9877번님께서는 이전에도 상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사장이 법인 개인으로 회사를 두 개 나눠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저번 상담에 상관없이 연월차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7년 다녔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300만 원 기준입니다. 하셨네요. 이거는 사실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연차 휴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 휴가 제가 여기서 계산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계산식은 15 플러스 7 마이너스 1 나누기 2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분의 연차 휴가가 지금 며칠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7년이 다니셨다니까 제가 알려드린 계산식은 7년째의 연차 발생 일수니까 이제껏 연차를 쓰지 않은 거는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차 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치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3년에 거슬러 올라가셔서 한번 매년에 몇 개 생겼는데 몇 개 받아야 된다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지금 월급은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통상 시급으로 나눠야 되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기본금만 300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시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기본급으로만 300 받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300만 원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그냥 이분의 통상 시급이 나오거든요. 그 시급에다가 미사용 일수를 곱해서 연차 수당을 산출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0626번님. 연차 수당 청구 소멸 관련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인가요? 즉 퇴살로부터 3년인가요? 하셨거든요. 역시나 연차 수당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부터 됩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연차는 이런 거죠. 연차가 내가 만약에 3월 2일 날 입사하셨다고 하면 1년을 만근했다고 주장하면 그 다음에 3월 2일 날 15일이 생기잖아요. 그 15일을 가지고 1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쓴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으로 돈으로 환가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부터 3년인 겁니다. 그때부터 3년? 네, 맞습니다. 093원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이거는 사실 법으로 법에 규정돼 있는 정의 규정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 직장 내에서는 지휘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역시나 업무에서 비롯되는 뭔가 다른 거에 대한 행위냐.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시키면서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냐. 그러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줍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당연히 괴롭힘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결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3789번님. 회사에서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며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요.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해서 산재보상액이 얼마 나갔는지에 따라서 보험률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재는 역시나 회사가 승인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분께서 산재라고 산재에 당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해 주는 거지 회사가 되냐 안 되냐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산재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이 사람이 신고가 접수됐는데 진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하는 의견서에 접수했을 때 우호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은 건 있겠죠. 그렇군요. 1527번님께서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냥 퇴직금하고 계산해 보니 금액이 적던데 차액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역시 퇴직연금이 적법하게 도입이 됐다고 하면요. 서로 비교해서 차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설정이 됐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한 계산식에 의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9877번님께서는 회사가 법인 개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분이 또 의견 주셨습니다. 사장이 법인의 거래처를 개인으로 돌려서 자금을 사용하고 회사 통장을 격리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하셨네요. 그렇죠. 법인에 대한 자금 유형은 역시나 세무적으로 보나 투명해야 되겠죠. 개인으로 넘겨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건 역시는 노동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세무적이나 상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법에는 위반될 것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에서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 통장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거는 역시나 너무 비밀리에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네요. 법인은 어차피 결산이나 이거는 투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 좀 하라고 시키면 이게 괴롭힘입니까? 하셨네요. 아까 전에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역시나 우리 근무하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얽힌 것 같아요. 이거 법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출근 시간 이전에 와서 청소하는 건 뭡니까? 역시나 근로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괴롭힘이기 이전에 임금 체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면 나는 출근 시간인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킨다. 그럼 내 의사에 반한 거고 업무상 적정 범위도 아니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죠. 괴롭힘에 해당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류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 4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408번님 아까 전에 의견을 말씀 보내주셨는데 제가 방송 중에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0707번님께도 커피 쿠폰 증정해드리고. 5437번님께서는 전동차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법 규정 있어야 합니다. 역시 증정해드리고요. 9414번님께서는 자전거 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어린이도 뒤뚱뒤뚱 타는 경우가 있답니다. 모든 보호장비 착용 후 그리고 면허 같은 제도도 필요. 사고 후 고통을 상상해보세요. 하셨네요. 역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공의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신 후에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